2호의 정원행동 정원 친구 2호입니다. 오늘은 정원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하고요 정원에서 곤충호텔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도전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약국 해야 된다 농약국 안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농약을 어떻게 하면 안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안하고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한번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요즘 싸우는 식물이라는 책을 또 읽고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 식물은 많은 고충들과 또 바이러스와 미생물과 되게 많은 싸움들을 이 식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의 저항성을 되게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약을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이 부분에 지금 만약에 진딧물이 생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시점을 바라보고 바로 농약을 살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은 사실은 되게 강하고 똑똑합니다 그리고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 아이들은 웬만한 곤충들에게 있어서 얘도 방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식물은 그런 해로운 해충으로부터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식물을 대할 때에 나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식물이 정말 강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기 만약에 어떤 해충이 생기게 되어지면 진딧물이 생기게 되어지면 이 식물이 죽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데 쉽게 죽지 않습니다 또한 진딧물이 생겼다 하더라도 어느 한 부분에만 생깁니다 얘가 생겼다고 해서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는 게 아니라 전체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면적의 일부분만 생기지 이게 전체가 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도 보시면 장미만 심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식물들이 심겨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에 대한 다양한 식물들이 식재가 되어있게 되다 보면 이 곤충은 이것만 좋아해요 이 곤충은 또 이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충들도 되게 보면 서로 좋아하는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종류의 곤충 해충이 다 점령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품종을 심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식물이 되게 강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종다양성을 함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식물을 대할 때 그동안 되게 나약한 식물을 대했다 하면 앞으로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앞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들은 아 농약은 나도 이렇게 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더니 어떻더라 라는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면 이 정보들이 점점 쌓이고 쌓이고 또 이러한 행동들이 여러분 많은 곳에서 일어나면서 그동안 농약을 일반적인 방법론에서 사용했던 친구들도 아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문화적으로 우리가 확장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열심히 지금 정원행동 간판을 한 분이 작가에서 깎고 계시거든요 8월 중순이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를 완성된 모습으로 한 7월달쯤 완성된 모습을 내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8월달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 행사를 이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곤충호텔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곤충호텔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원에 곤충을 불러드린다는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 집에는 새들이 많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새들이 왜 날아올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새들에게 먹을거리는 먹거리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정원에서 우리가 농약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다양한 곤충들이 저희 정원에는 많이 있죠 많이 있다 보니까 곤충들을 잡아먹는 새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원 안에서 자연의 생태계가 삼각구조가 적절하게 이 안에서는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컵의 한 부분을 저희가 딱 생태계 한 부분을 뺐더니 컵이 우르르 쏟아지는 화면이 잠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정원 안에서는 다양한 생태계들이 먹이사슬을 연결되어지고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을 제가 딱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새도 날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 정원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생물들만 있기 때문에 되게 단순한 정원의 생태계를 만들어내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원에 다양한 생태계들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정원을 만들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정원 행동들을 통해서 노약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므로 해물어해서 정원 곤충 호텔이라는 것을 만들어주면서 다양한 곤충들이 이 곳 안에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것은 해충이다 어떤 것은 익충이다 자꾸만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는데 어떤 것이 익충이고 어떤 것이 해충이라는 관점은 사실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건 나쁜 것이야 이건 좋은 것이야 자꾸만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생태계에 있어서 모두가 함께 가는 것들이 살아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정원이라고 하는 이런 자연환경 속에서 인근반을 위한 그런 환경이 아니라 모든 생태계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 정원을 가꾸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필연적인 것이고 미래의 정원으로 나가는 데 좋은 정원 행동이라는 것들을 함께 우리가 문화로서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2호의 정원 행동 앞으로 몇 가지 정도 행동이 좀 남아 있는데 점점 여러분 감시 좀 가지고 가시면서 아 이런 것들 이랬구나 이런 건 불편했구나 이런 걸 했더니 너무 좋았구나라는 댓글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도 한번 참여 기다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2호의 정원 행동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2호였습니다 안녕